아이 저 경고문 좀 안 떴으면 좋겠어. 나 클린방송하는데 시청자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1 아니 왜냐면 그 게임 카테고리를 바꿀 때 계속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신청곡하고 그리고 이거를 일로 옮기고 채팅창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살살해달라고 나도 잘 못하는데 무슨 뭘 살살해달라 그래요. 나도 못하는데 채팅창 한 이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그리고 블리자드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리마스터여가지고 이거 블리자드 앱으로 들어가야돼. 그 뭐냐 스타 버전 얼마까지 깔았어요? 물론 오리지널하고 리마스터하고 멀티플레이 되긴 하는데 저는 리마스터 깔아가지고 게임 열고 아 리마스터요? 뭐 그러면 됐네. 울산클래플레이 로그인 해놓고 설정 다운로드 이정도 설정을 해놔야지 그리고 어 활성화 아 이게 좀 걸리네 아 이거 근거리 통진만 말고 아 프로필 생성해야 되는구나 진짜 신규 이렇게 해놓고 게이트에이 코리아 왜 뭐야 아니 그냥 이걸로 해 아니 나 펌파이트로 할까 아 왜 아 그냥 이걸로 할까 이걸로 열어요 뭐냐 첫판은 아, 어차피 방 내가 만드는 거구나 티켓TV 스타 생방송 티켓TV 비공개할게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쓸게요 전장 그래 자원 많은 자원 많은 매만 받아자 채널 이름 이름이 코리아 초 recovery 속 SPICK 5 전장 이거로 하고 그리고 1 1 아 이게 그 오리지널로 제안을 할 수도 있구나 어 관전자 모드가 있구나 아 나보고 저거 하라구요? 아 나 저그 주종족은 아닌데? 나 주종족 흔하지 않은 테란인데? 아 근데 아는 누나가 스타 주족 적을 하길래 여자 사람이 저그 하고 놀랐던 여자분들 보통 저그 안하거든 그래서 이용호 선수가 대단한거지 랭킹 1이잖아 아 근데 저그 하면 솔직히 철구 님 생각나가지고 근데 철구 님이 철구 님이 그 저그잖아 이재동 선수도 저그고 그리고 이용호 선수 테란 김태경 선수 프로토스 그리고 이윤열 선수 테란 임연 선수 테란이고 연보성 선수 테란이구요 그 то 무슨改 treatments 이재동 선수 눈썹 다듬어 본적 있어요 그 뭐냐 헤어디자이너가 한번 해부해준 적 있어요 서비스로 아 눈썹 진해서 인상이 덜었다고요? 누가 그래? 자 오신분도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그 차이가 크다고? 여자들이 눈썹 미는 거라고? 그 눈썹을 미는 게 아니고 그 눈썹을 화장을 하는 게 또 있어요 눈썹을 그려 여자들은 눈썹 미는 거라고요? 네. 네네네. 네. 네. 아.. 잠깐만요. 내가 채팅창에 다시 쳐줄게요. 아 네. 아.. 아니.. 전화를 할 것 까지는 없잖아. 배틀넷에서 만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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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잠깐만 선원 2개인데, 지도는 8개용이라 어느 자리에 걸릴지 몰라요. 아 위아래 뭐 이런거? 아 뭐 그거는 다음 경기 때 일단은 뭐 다음 경기 때 아 퇴근한다고? 자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아 스탄지 13년 됐어요. 구력은 네 일단 들어갈게요. 근데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 근데 나 되게 오랜만에 나 레더전 되게 오랜만이라 레더전 되게 오랜만이라 레더전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이 좀 안익을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나한테 그 이영호 선수의 그 APM을 바라지 마세요. 나 그렇게 클릭 속도 빠르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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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아 야, 도둑 야, 도둑 아, 여기나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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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있는 매ד 그냥 딱 딱 그냥 나 찍은건데 아 근데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있지는거 생각은 없네 아 뭐하는거야 이거 죽을라고 돌아가 미안해 나는 저글리도 뜨거운데 하하하하 왜 대가 이거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진짜? 아무엘! 오.. 까락구나! 진짜 이까래! 아, 하나만 더 하면 되네. 더 생소하십시오. 자, 오신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생소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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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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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크를 뿌릴까 그냥 저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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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6 으 으 으 으 죽었어 이제 무태나와 이 찰진 소리 무태나 광루에 부족함 에스파이 가스가 안 모자라 에스파이 가스가 안 모자라 찰진 무태나 광루에 부족함 광루에 부족함 광루에 부족함 아드나나나나나 techno 우위.. 아.. 아베나.. 아베네... 아베나.. 왠지 their.. 야.. 오바너대 뒤로가.. 야.. 쫒쥬! 오! 탱크 꼽았다 이거지? 앙가리나 질화 파이프 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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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거의 만들어 보이는데 예가 이렇게 아 두 분 내가 진짜 200 뽑을때까지 참는다 200 다 뽑을때까지 참는거에요 저렇게 cg가 많으니까 뭐 탱크를 뚫는건 저거지 뭐 그리고 울트라도 울트라 돌파하면 돼 흐흫 자아 하아 울트라도 또 뽑아주고 종류별로 진짜 다 뽑는다 내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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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만 가 쫓지마 쫓지마 야 어그로도 잘 빠져 쫓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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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가요. 신호와 ב you! 신호를 chega сами! 신호와、 ב you! Et v. 진화 두려워 대신 잠시 그 육바이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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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간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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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트라가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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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휴, 내가 윗쪽이야? 왕울이 부족합냐? 왕울이 부족합냐? 왕울이 부족합냐? 왕울이 부족합냐? 아, 관전 모드하고 아니, 근데 관전 모드하면 여러분들 스포할 거 아니야? 왕울이 부족합냐? 관전 모드하면 여러분들 스포할 거 아니야? 왕울이 부족합냐? 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Thank you 벌써 뭐가 없냐? 벌써 수정탐이 없냐? 그러면 되지 아니,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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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거 만들어봤는데. 왕물이 부족합니다. 왕물이 부족합니다. 아, 가끔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요? 아, 돈이 없어. 나 돌아왔다. 내가 필요한가? 내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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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한번 아 2번판 끝나구요? 네